여성분들은 사실 단풍놀이 가실 때도 메이크업도 신경쓰시고 여러가지 신경쓰시는 것처럼 재킷컬러에 저희가 포인트를 확실히 드렸어요. 자 구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성룡은 화사한 느낌으로 제일 처음으로 블랙컬러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그리고 그린과 핑크인데 밝은 느낌으로 뭔가 포인트가 되고 메이크업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플리스 재킷이 따라가게 돼요.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옆쪽에 기모 티셔츠를 2종을 또 드려서 상의만 총 3종 그야말로 상의는 올퀴로 보실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지금 퍼플컬러에 집업 그린컬러까지 이 그린은 살짝 후드가 달려있는 스타일로 해서 역시나 이 에켓만은 굉장히 멋있는 그 절개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고객님 여기 안쪽도 살짝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 모두 다 이렇게 기모의 사양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에켓은 이렇게 스퀘어 기모를 사용하면서 이 사이사이까지 한 번 더 따뜻한 공기층을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금 입으셔도 너무 좋지만 한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는 시즌감이 긴 근데 오늘은 셔츠 두 벌에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재킷까지 함께 받아보시는 거예요.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다 너무 춥다 춥다 이렇게 출근을 하더라고요. 근데 기존에 입으시던 하드쉘 재킷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차가운 느낌들 때문에 좀 그게 살짝 아쉽다 하셨던 분들 너무 포근합니다. 고객님. 보세요. 고객님 후드가 일단 달려있어요. 후드는 지퍼로 해서 완성도 높게 탈부착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후드를 좀 여성분들은 달아주시는 게 멋스럽게 스타일링 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. 요거 아예 살짝 다 올려주시면 전체적인 라인 한번 보세요. 아니 이렇게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고객님. 아예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입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님.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포근하게 입으시되 다른 아우터를 한 번 더 레이어링 하실 때는 이 퍼의 느낌들이 한 번 더 따뜻한 공기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포근하게 입어보실 수 있다는 거. 너무 멋있죠. 날씬해 보이고요. 이런 액티브한 느낌은 정말 등산 가시거나 트래킹하실 때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에도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스타일이에요. 기장감도 딱 좋고요. 엉덩이를 충분하게 덮어준 느낌에 우선 제일 좋은 건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는 느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